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해야 될 사항을 두 가지 쓰시오. 그랬습니다. 자, 타설 작업. 여러분들이 한다 생각하시라 그랬죠? 항상 스토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쉽게 이해하시려면, 자, 레미콘 차가 지금 타설한다고 오는 아침입니다. 앉아서 놓으시면 안 된다 그랬죠? 콘크리트를 타설한다는 것은 유동성이 있는, 그리고 중량이 아주 무거운 것을 타설하기 때문에 타설하는 과정에서 붕괴 사고가 덜어들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큰 재해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한 점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아침에 레미콘 차가 와서 타설하기 전까지요. 철저히 끝까지 이상 부분은 없는지, 균열이나 치마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변형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는지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고 또 하고 계속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이상, 어떤 연결 부분이 잘못되다든가, 어디에 결함이 있는 재료가 들어갔다든가, 이런 걸 찾아낸다면 빨리 제거해야 일어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분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작업 전에 해야 될 것, 사전에 거푸집에 대한 어떤 균열이 있는지 변형이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서 만약에 있다면 보강 조치를 한다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작업 중에는요. 작업 중, 작업 중에는 또 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누군가 작업하는 과정 속에서 이 하중을, 콘크리트 타설했는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재료가 어떤 변형이 생기든지, 아니면 균열이 생기든지 또 할 수가 있겠죠.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작업 중에는 누군가 하겠지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반드시 감시자를 지명해서 이 감시자가 철저하게 하도록 하고 만약에 이상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또 대피시키는 근로자들을 이 일을 하게끔 해줘야 됩니다. 또 타설 작업을 하고 있는, 마찬가지 작업 중이지만 타설 작업 중에도 어떤 변형이 있을 경우에 즉각적으로 보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험이 예측될 경우에 보강 조치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이런 걸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양생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서, 양생기간을 준수하라고 그랬습니다. 준수해서 거푸집을 해체해야 됩니다. 이 공사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양생기간을 무시하고 빨리 해체하다 보면 품질이 좋지 않은 콘크리트가 나오고 또한 수명이 단축될 뿐더러 사고의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타설 시에 편심이 생기는 것은 참 좋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죠? 한쪽으로 치우쳐서 타설을 해가지고 한쪽의 하중이 가해지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골고루 분산해서 타설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아, 그랬습니다. 그죠? 분산 타설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최소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글자를 외우고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핵심 사항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말을 만드시면 됩니다. 충분히 답안 처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정답 처리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푸집 등의 변형, 변이 또는 집안, 치마,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으면 보수해야 되겠죠. 작업 중, 반드시 감시자를 배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을 이상이 있을 때 중지하고 근로자 대피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죠. 타설 작업 시에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충분한 보강 조치를 또 해줘야 됩니다. 설계 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관을 준수해서 동발이 등을 해체해야 됩니다. 이걸 무시하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 생기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렇죠? 골고루 분산 타설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핵심 사항들,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정리하는 이런 부분들만 잘 정리되시면 문장을 만드는 거는 굳이 이런 글자 하나하나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문맥에 이상이 없도록 누가 보더라도 문맥이 맞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콘크리트 타설에 관련된 사항, 이 내용은요. 작업형 쪽에서도 이런 답안을 작성해야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작업형에 봤더니 콘크리트 타설하는 영상이 나왔다.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위험 요인이 뭐가 있는가? 이런 거 할 때 적절하게 이걸 가지고 답안을 작성하시면 작업형에서는 훌륭한 답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리하는 곳에도 uis책은 다음 편이 됩니다. 사용법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